저희 제작진이 의원님과 관련된 연간 키워드를 좀 모아봤거든요. 혹시 짐작하는 키워드가 있으십니까? 서울시의원으로 막 뭔가 도드라지게 2년 동안 기똥차게 했다 그러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팍팍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가 보니까 아직 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대 1이다. 꿀꿀이죽. 학습지 교사.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꿀꿀이죽.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모아서 다시 끓여서 재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른바 영양식이라고 포장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상당 기간 진행을 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양심 선언으로 세상 밖에 알려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멀쩡히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나? 그래서 도육시설과 관련된 각종 ABC에 대해서 조례로 잘 정하면 좋겠다는 그때 고민이 돼서 주민발이 서명을 받아서 조례발이 운동을 펼쳤었는데 제일 처음에 X발은 저기서 키워드로 나왔었던 꿀꿀이죽 사퇴가 X발이 되었었죠. 가능하면 시발점이라든지 뭔가 단어를... 스타트? 이렇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 사건에 붕괴하신 나머지 그런 표현을 쓰셨나? 순간 깜짝 놀랐는데 시작이 되었던... 참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 고칠 수 있는 정말... 제가 아까 X발점을 강조한 이유를 아실 것 같죠? 다음 키워드 학습지 교사. 이거는 학습지 교사를 직접 하셨나요? 네.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지금의 정당은 아니지만 당시 정당에 가입을 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로 하고 나서 한 1년간 상근활동을 하는데 그때 급여가 20만 원이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사실은 택했던 직업이었는데 그 지역이 제가 구의원으로 출마했었던 그 지역이 딱 겹쳐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어머니 고객이신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거 때. 내가 한번 정계에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좀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은 사실 아닌 거죠.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번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당에서 2006년부터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기초의원의 경우, 구의원의 경우 한동에서 1등씩 1명만 뽑았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부터 바뀌어서 중선거구자라고 해서 선거구지 동네 크기에 따라서 3등까지 뽑기도 하고 2등까지 뽑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전업의 수당이 나오니까 전업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니 모두 출마하자. 그래서 약간 출마 자체가 캠페인이었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면 저도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나 정치를 해보겠다. 보통 말리거든요. 뜯어말리죠. 그때 주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부러울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를 되어 있으셨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선거가 굉장히 고비용의 어떤 시스템인데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테고 지금보다 그게 벌써 한 14, 15년 전이니까 훨씬 지금보다 젊었죠. 그렇죠. 못 해보려 이런 패기가 더 앞섰던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 나갈 만하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키워드가 딱 지금 눈에 띄네요. 지금 흐름하고 잘 맞는데 어떤 에너지 얘기하다 보면 13대 1이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17대 1 이런 분위기입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랑 연관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기존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셨던 내용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셨겠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급진적인 주장들이나 너무 이랬던 것들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결들은 13대 1이 실제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려면 저 말고 두 명의 의원이 동시에 서명을 해줘야 이게 조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동의 안 해주는 거죠. 최선 발의하는 거 됐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13대 1, 1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아주 뜨겁습니다. 성평등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두 성 간의 평등하지 못한 문제들도 사실 있고 이제는 소수자에 대한 평등까지 이야기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데 성평등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 몇몇 고등학교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 했었죠. 선생님에 의한 이러저러한 성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예방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구제, 처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고요. 통과가 되었습니다.